100만원짜리 한 번 봐봐 어? 한 번 봐봐 얼마 명 사시겠어요? 아무 애누리 없이 뭐 애누리 없죠? 안녕하세요 홈그라운드 베이지볼입니다 요즘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레슨을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업종이어서 요즘은 정비를 하고 있는데 라바 유소년 야구단은 창단해가지고 요즘 유소년들이 야구를 못하고 있어서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물론 사회인 야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은 저희가 1층에서 용품 주문하고 있는데요 아는 사람이 야구 글러브나 용품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내년에 올해져 올해 2021년도에 야구를 해보겠다고 글러브를 사러 왔습니다 글러브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근데 오늘 저희가 몰카로 저 친구를 어느정도로 글러브를 모르는지 한번 가격을 한번 속여봤고 판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매장이고요 이번에 2021년도에는 신상 글러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요즘 이 글러브 많이 리뷰를 하시더라고요 제트 글러브 많이 리뷰하시고 저희 매장에도 들어왔는데 상당히 저희가 판매 구매를 하신 분들이 글러브를 캐치볼을 해본 결과 만족스럽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R6 롤링스죠 3개 남았네요 저희가 작년에 이거 이 물건이 없습니다 저희 매장에 3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 글러브를 쓰고 있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유튜브를 리뷰했을 때 초경량 제일 가벼운 걸로 리뷰를 했었죠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아 예 안녕하세요 저 친구가 지금 글러브를 살아왔는데 아 그래요? 근데 글러브를 전혀 모르는 친구예요 아 잘 모르는구나 가격이나 이런 것도 다 모르는데 이사님 친구분? 네 제가 글러브 살아왔다고 해서 몰카로 아 몰카? 네 찍어보려고 어떻게 해요? 글러브를 모르신 분들 진짜 많잖아요 음 그렇죠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또 의외로 모르시는 분도 있죠 물론 인터넷에 가격이 나와있긴 한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구매하려고 들어가면 없는 매물도 많고 그렇죠 그런 것도 많죠 선택들을 잘 못하시는데 우리가 추천을 해주면서 글러브 선택하실 때 좀 이렇게 뭐랄까 요즘 같은 때는 좀 눈탱이 맞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그런 거를 좀 글러브랑 이런 거를 좀 선별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좀 도와드려 보고 처음에는 네 몰카버전으로 좀 세게 올라서 좀 세게 올라서 구매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아 네 요즘 세상에도 저런 사람이 있는지 아 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근데 아 그렇죠 몰카니까 그리고 또 중고 중고글러브로 그런 사기당하는 사람이 많이 많이잖아요 중고는 또 특히 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시세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한번 몰카버전 한번 찍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따 가겠습니다 네 네 글러브를 살 때 처음에 하신 분들은 특성이나 이런 걸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 이제 보통 대부분이 이제 지인의 추천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시거나 하는데 사실 이 새글러브를 가서 껴보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런 리뷰를 좀 그 많이 보시고 보시고 그리고 한번 또 착용도 한번 해보시고 하면서 글러브를 선택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글러브가 상당히 고가가 많습니다 물론 뭐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글러브도 있겠지만 상당히 고가가 많습니다 상당히 고가가 많습니다 자 한번 세제해서 한번 몰카를 찍어보겠습니다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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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봤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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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